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2023 기본비급 버전 1.0 강좌를 좀 오리엔테이션 해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했고요. 제가 이제 커리큘럼 개편을 예고를 하면서 작년 말에 올해 이제 커리큘럼 영상에도 잠깐 소개는 했었어요. 올해 이제 제 킬러 강좌인 기본비급 라인업이 어떻게 운영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요약을 하자면 킬러 강좌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지션은 개념 기추를 끝내고요. 개념 기추를 끝내고 여기서 이제 두 갈래로 좀 나뉜다고 보거든요. 조금 여러분들이 상반기 주로 이게 3월에서 8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학습이죠. 지금 3월 학평이 끝난 직후인데 3월에서 한 8월 다시 말하면 이제 심화 학습 테마로만 보면 심화 학습 또는 실전 엔젤을 풀어가는 학습들이 이제 메인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 넓게 보면은 한 9월 모평까지의 시기 파이널 직전이 되겠죠. 짧게 보면 또 6월까지 정도의 시기로도 볼 수 있어요. 이 시기에 어떤 단계의 학습을 수행할 거냐. 롱텀으로 보면은 뭐 심화도 해야 되고 엔제도 풀어야 되고 모고도 풀어야죠. 근데 이제 개별적인 어떤 학습 단계 그리고 뭐 학습을 하는 시기 속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딱 재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개념 기출 끝나면 기본비급 들어와야 돼 라고 하기에는 학생들의 어떤 개별적인 학습 수준과 형태 시기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고 시나리오별로 커리큘럼을 제시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 기본비급 강좌는 킬러 엔제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킬러 엔제예요. 조금 더 실전적인 엔제는 제가 이제 여름방학 때 제 메인 커리큘럼 중에 하나인 일당백 전범이 실전 엔제로서 일당백이 메인 커리큘럼으로 존재를 하고요. 7월에 개강하는 근데 이제 기본비급은 똑같은 엔제인데 일부 아주 지업적이거나 지식적인 또 난이도가 낮은 주제를 좀 제외하고 적어도 뭐 준킬러 또는 킬러 문항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은 당연히 역학 들어가고요. 이제 플랜B 강좌를 제가 좀 운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듣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제 플랜B 시리즈하고는 약간은 포지셔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플랜B는 중급 난이도부터 상급 난이도까지를 조금 고루고루 다루는 그것도 이제 1권, 2권, 3권 테마별로, 주제별로 또는 학습 형태에 따라서 제가 이제 분권을 해놨죠. 강의가 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얘는 뭐 거의 전범위에 육박하는 역학도 들어 있고 상대론도 들어 있고 연력학도 들어 있고 전반사, 굴절, 전기작 중첩, 전기력 중첩, 자기장 중첩, 전자기, 유도 다 들어 있죠. 어지간한 주제들은 조금이라도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은 다 막나가 되어 있는 거의 전범위성 킬러엔젤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비중은 조금 더 그 안에서도 준킬러나 킬러 4페이지 또는 3페이지나 4페이지에 출제될 수 있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항들을 특화해서 대비하기 위한 그런 강좌입니다. 이런 이제 강좌를 어떤 학생들이 좀 수강하면 좋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비급 시리즈거든요. 올해는 이제 기본비급이 단일 강좌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버전 1.0, 버전 2.0 이렇게 이제 버전을 두 개로 나눴어요. 이 버전의 어떤 그 차이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아무래도 커리큘럼들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선택에. 자 일단 첫 번째 상위권 이미 뭐 3월 학평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또는 개념 기출 학습할 때 어지간한 준킬러나 킬러 주제에 좋은 기억이 있다. 이미 자기 자력으로 좀 잘 풀고 있다. 이런 학생들은 이제 기본비급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죠. 할 게 이거예요. 그냥 상반기에 이제 킬러를 완벽하게 정복을 해야 고득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거든. 그리고서 나중에 좀 더 실전적인 뭐 엔젤을 한 권 더 추가해서 전범위로 다루거나 이제 모의고사 시리즈들을 이수해 나가면 되겠죠. 그 진검다리에 해당하는 개념 기출과 실전 문제 풀이의 진검다리. 물론 이것도 실전 문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실전 문제고 간혹 기출 변형 문제들이 들어 있긴 한데 그래도 실전 문제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상위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커리큘럼 이수 단계로 보면 개념 기출을 하고서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좀 바로 버거운 학생들도 덜어 있어요. 예전에는 제 커리큘럼이 개념 기출하고 바로 킬러로 점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수준별 학습의 측면에서 보면 약간 비약이 좀 있었거든. 이거 이제 남들이 하니까 또 개강이 됐으니까 나도 커리큘럼을 탄다라는 의미로 이걸 하긴 하는데 이게 뭔가 약간 간극이 좀 있더라. 난이도의 갭이 좀 있더라. 라는 걸 느끼는 학생들은 이제 여기서 플랜 B를 하고 플랜 B가 그런 걸 좀 준비하는 예비 강자로서의 역할을 좀 하거든요. 플랜 B를 통해 플랜 B 1권, 플랜 B 2권 주제별로 되어 있죠. 역학편, 비역학편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기 약점에 맞게 좀 트레이닝을 하고 실전 개념이나 문제풀이법을 이것도 뭐 문제풀이법을 정리하지 않는 건 아닌데 얘가 조금 더 친절하게 상세하게 그런 것들을 좀 특화시켜서 다루는 강좌다 보니까 그리고 기본 비급으로 좀 어느 정도 성과를 쌓은 다음에 넘어오는 것도 조금 더 단계별 학습의 세분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개념 기출을 하고서 킬러에 좀 약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특히 뭐 역학킬러에 약점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위화감이 있을 수 있으니 바로 넘어와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뭐 조금 더 보완을 하고 굳이 영양제 같은 거죠. 이런 건 이제 좀 학습을 하고 넘어오는 것은 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위화감이 좀 줄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 비급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도 좋은. 사실은 상반기에는 이제 더 이상 킬러 이외에는 할 게 별로 없는 이미 뭐 안정적인 1등급 또는 만점 이런 것들이 나오는 학생들은 당연히 뭐 기본 비급밖에 할 게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아 나는 1등급은 1등급인데 좀 불안한 1등급 역학이 잘 안 풀리는 1등급 또는 2등급인데 2등급인데 뚜렷한 킬러 또는 준킬러에 대한 아 나는 역학 특정 유형과 뭐 예를 들면 빗면 유형과 전기력 합성에 상당한 약점이 있어. 뭐 이런 이제 학생들. 근데 이제 두 부류로 거기서 나누자면 위화감이 없는 학생들과 위화감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학생들은 약간의 어떤 이제 갭이 느껴진다라면 플랜 B 1, 2권을 통해 보완을 하고 기본 비급으로 넘어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학습 단계로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개념 기출은 했어야 돼요. 이건 필수죠. 이거 안 하고서 이걸로 넘어오는 건 말이 되지 않죠. 그런 것이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뭐 한 문항수로 따지면은 한 다섯 문항에서 한 여섯 문항 정도. 난이도 있는 문제는 이 정도거든요. 이거를 좀 완벽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여기서 좀 자신감을 얻고자 하는 학생들이 트레이닝하기 위해 최적화된 강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이 OT를 찍고 있는 버전 1.0 강좌는 작년 강좌와 거의 내용이 동일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일부 개정이 되긴 했습니다. 너무 적합도가 좀 떨어진다든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거의 몇 개는 없는데 교체를 좀 문항 교체를 일부 했고요. 많진 않아요. 10개가 채 안됩니다. 이 문항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여러분들의 불편사항을 초래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정호사항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해설지가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해설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 전체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2판 1쇄가 발행이 됐고 교제 리뉴얼을 일부 했고 사실 뭐 굳이 다시 찍을 것까지는 없는데 문항 교체된 파트만 다시 찍어도 상관은 없었는데 한 80% 거의 한 80%에 육박하는 내용을 신규 촬영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전체 24강 중에 거의 19강 거의 80%에 가까운 내용을 저희가 신규 촬영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 작년 강좌를 들은 학생들은 조금 더 언짢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 기본적인 그 문항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 교체된 문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 풀이법이라든지 접근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촬영을 결정한 이유는 올해 제가 전반적인 커리큘럼에 있어서 강의를 할 때 물론 뭐 이건 오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마음가짐이 조금 변경됐다. 조금 더 상세하게 조금 더 여러분들을 친절하게 끌고 나간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던 도구 정리 제가 선호하는 건 아니었지만 일단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맞춰드린다는 의미로 행동 영역 정리 또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조건 분석하고 개념과 연결해드리는 부분 약간 친절함 상세함의 측면에서 작년 강좌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런 학생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도 듣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자세하게 강좌를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전체적인 툴걸이 컨셉, 강좌 컨셉, 문항 구성에 있어서 거의 동일합니다만 조금 더 강좌를 그렇게 좀 하고 싶어서 제 의지죠. 그래서 이제 다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기분도 좋을 거고 새 책 받았으니 작년 강의보다는 새 강의 똑같은 제가 똑같은 문제를 풀지만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좀 유기적인 어떤 연결 이런 것들을 좀 해드린다라는 의미로 올해 필수본도 그렇게 조금 신경을 많이 썼고요. 3순환도 그렇게 신경을 썼고 플랜 B는 아예 그런 컨셉으로 나온 강좌 당연히 일관성, 강의 제작, 커리 운영의 일관성을 준다는 의미로 그냥 리뉴얼을 좀 하기로 했다라는 거 그래서 기존 강좌를 기존 교재를 가지고 들은 학생들이 크게 언짢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달라진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전체 200 심문항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버전 2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개강을 해서 4월 안에 제가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4월 말 안에 완강을 해버릴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뭐 듣는데 업로드 걱정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이미 교재도 나왔고 완강을 할 거니까 이거는 이제 4월 말에서 아직 우리가 제작 중이거든요. 5월 초 정도에 아마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개강 예정이고 이 기본 비급 버전 2.0과 버전 1.0의 차이는 뭐냐 일단 기본적인 강좌 취지, 성격 이런 건 동일합니다. 이것도 역시 킬러 엔제, 준킬러 킬러 범위 똑같아요. 그런데 버전 2.0은 뭐 버전 1.0을 듣고 2.0을 듣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합치면 이게 이제 210문항이죠. 그다음에 얘는 한 150제 정도. 아직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교재가 나온 건 아니어서 이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60문항, 거의 400문항에 육박한 문제 좀 많기도 한데 킬러라는 걸 생각하면 절대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항수는 조금 더 압축한다라는 기분. 그다음에 겹치지 않습니다. 단 한 문항도 겹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들어도 상관이 없어. 여기서 이제 뭐 뭘 듣는 게 좋겠느냐. 이건 저희가 정확하게 응해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도 안 들었다. 이러면 두 개 다 듣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나는 작년에 버전 1.0을 이미 들었다. 또는 올해 이미 들었다. 하면 당연히 버전 2.0으로 가는 거고요. 또 이제 나머지. 뭐 그 두 가지가 가장 많을 거야. 하나도 듣지 않았다. 둘 다 듣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버전 1.0 들었다. 그럼 2.0 듣는 거고. 거기까진 고민이 없겠죠. 그런데 나는 시간상 둘 중에 뭐 들어야 좋겠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뭐 이제 시간 여유가 있으면 둘 다 듣는 게 좋은데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부족하다면 문항수가 좀 적은 거에 손이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건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어. 문제가 뭐가 좋냐 나쁘냐로 평가할 수는 없으면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정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현행 수능에 준킬러나 킬러를 대비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강조예요. 둘 다. 그런데 본인이 좀 상위권이어서 좀 어려운 것들 위주로 하여튼 학습을 상반기 내내 또는 뭐 여름방학까지 끌고 가고 싶다. 자기가 뭐 전체적으로 기본비급 단계의 학습을 좀 롱텀으로 바라보고 있다. 뭐 롱텀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이거를 한 3월이나 4월 정도에 시작을 해서 한 9월 모평까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원도 듣고 투도 듣는 게 좋겠죠. 가급적이면. 그렇잖아요. 근데 쇼텀으로 바라보고 있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다른 과목에 부족한 시간이 좀 많이 할애돼서 물리에 쓸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문항이 적은 거를 듣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뭐 시기상 이게 개강하기 전이라면 이것부터 들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컨셉은 동일한데 사실상 문항이 겹치지 않아요. 문항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컨셉만 동일할 뿐 서로 전혀 새로운 문제들을 또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두 개를 하는 거지 겹치는 걸 뭐하러 두 개씩 제작해놓고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드리겠습니까? 좀 더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충분히 나는 킬러를 풀어보고 싶다 하는 애들에게 토할 만큼 많은 양이죠. 킬러 준 킬러 360제면 일반 N제로 치면 한 6,700제 푸는 정도의 어떤 부담, 학습 부담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난이도는 평균 난이도로 치면 많이 올릴 생각은 없어요. 워낙 요새는 또 비현실 쪽으로 경험의 확장 이런 것도 풀어봐야 돼, 저런 것도 풀어봐야 돼 라고만 또 제가 막 강변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현실화했습니다. 충분히 수능시험장에서도 만날 수도 있는 수능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는 것보다 살짝 또 어려운 비현실적으로 이런 게 진짜 나오겠어? 싶은 거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거의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모래주머니 효과를 충분히 주면서도 실전성을 잃지 않은 수준의 적절한 수준의 줌 킬러 킬러를 충분히 트레이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원을 보고서 투를 보는 애들이 또 아, 원을 보고서 투를 볼 때 약간 밋밋하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의 평균 난이도는 조금 더 높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원을 하고서 투를 보면 그런 느낌이 또 없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원을 푸는 동안 실력이 늘었을 거기 때문에 원을 처음 볼 때의 그 낯섬, 그 위화감, 그 어려움이 학습을 통해서 조금 부서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객관적으로 난이도가 좀 높다 하더라도 그냥 그럭저럭 볼만하다라고 한다면 학습이 잘 순항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킬러 주제, 준킬러 또는 킬러 주제를 총망라하여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유형에, 다양한 난이도의 어떤 문항들을 당연히 이제 문제만 풀지는 않겠죠? 풀이법 정리를 해가면서 이런 상황 이렇게 해결하고 문제의 이런 특징들은 이런 유의사항이 있으니 조심하자. 그리고 이런 풀이법과 이런 풀이법과 이런 풀이법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의적절하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좀 비교 분석해가면서 좀 다채롭게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는 물리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킬러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제작을 할 것이다. 안정적인 1등급, 만점이 목표인 상위권 학생을 당연히 들어야겠죠? 이 학생들은 이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좀 겸허하게 좀 그래도 역학을 좀 더 트레이닝하고 싶어요 해서 또는 비역학에 대한 약점이 좀 있어요 해서 플랜 B 1, 2권을 또 병행학습하는 경우들도 꽤 많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플랜 B가 실제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냥 모르겠어 그냥 바로 킬러를 대비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기본비급으로 바로 오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가 좀 많이 높은 문제에 아직 적응도가 좀 충분치 않다면 당연히 거쳐야 될 코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효율성이 떨어져도 당연히 킬러 문제는 두 가지가 문제예요. 일단 풀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푼다 하더라도 푼 게 아닌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면 그럼 비현실적인 프리일 수밖에 없으니 프리의 어떤 효율성을 제고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조건들. 기본적으로 킬러나 중킬러는 왜 어렵습니까? 조건이 복잡해요. 또는 조건이 약간 은폐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마리를 찾아 나가느냐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다루는 강좌다. 작년에 이제 많은 수강생들이 작년에도 있던 강좌니까 특히 이제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이 기본 비급에 특별히 또 만족도가 좀 높죠. 적어도 한 2등급 정도를 찍어주는 또는 이제 뭐 특히 자기가 물리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은 이유가 준킬러 이상의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난이도 있는 문제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에는 기본 비급이 좀 더 효용성을 제공할 거다라는 부분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 구성은 교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제 표지도 좀 갈았고요. 산뜻하게 또 새 교재 느낌 나게.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뭐 교정상 또 표현을 다듬는 그 다음에 적합도가 너무 떨어지거나 난이도가 너무 안 맞는 문항들의 어떤 일부 교체 이런 것들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게 본교재인데 검은색이. 이게 이제 강의 교재입니다. 전체 기출변형으로 좀 여기서도 기출을 일부는 다뤄요. 기출변형 문제를 60문항 정도 그 다음에 순수실전 문제를 한 150문항 정도 선정을 해서 유기적으로 유형별로 다뤄볼 수 있도록 기출은 다 변형을 해서 대부분 실었고요. 그 다음에 15개의 출제 주제로 구성이 돼 있다. 보통 이제 이 15개라 하면 그냥 특정 유형을 지칭할 때도 있고 좀 러프하게 특정 소단원을 지칭할 때도 있습니다. 주제 및 유형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교과 개념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여기서는 비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문제 풀이법이죠. 풀이법, 접근법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수록되어 있는 본교재 그 다음에 이제 워크북이 있는데 아무래도 킬러는 뭐 어떤 교재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세 번 정도는 풀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워크북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그게 파트1, 파트2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프 모의고사 형태 그리고 본교재를 랜덤하게 섞어서 너무 기억에 의존하는 문제풀이가 되지 않도록 30일 동안 30일로 저희가 이제 일별로 좀 랜덤하게 구성을 했어요. 여기 보면 1일차, 2일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재에 실려있던 문항들을 세부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던 것들을 막 흔들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복습이 될 수 있게끔 단원으로 너무 잘라놓으면 실전성이 떨어지거든요. 세부 유형별로 너무 나눠서 풀다 보면 그 유형 자체가 또는 단원 제목 자체가 풀이를 가이드해 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흔들어서 복습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한 열문항씩 끊어서 하프 모의고사 형태로 시간 좀 맞춰서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은 뭐 이게 아무래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니까 이 열문항은 실제 20문항을 푸는데 30분 생각해가지고 15분 잡고 풀면 되게 빡셉니다. 한 20에서 25분 정도 잡고 풀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열문항을 한 번씩 풀어보는 묶어서 모의고사 형태로 시험 형태로 좀 텐션을 갖고 풀어보는 그런 학습까지 1, 2, 3단계 원래 문제 오리지널 풀고 워크북 30일 동안 복습하고 그 다음에 21회차에 해당하는 요건 하루에 한 두어 개씩 풀면 한 열흘이면 끝나죠. 전체적으로 기본비급을 초벌로 풀고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워크북 30일 복습하고 마지막 한 번 쭉 흔들어서 정리하는 시간까지 해서 한 두 달에서 세 달까지는 좀 안 갔으면 하는데 한 두 달 정도 빡세게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끝낸다 라는 기분으로 하시면 더 타이트할 것 같아요. 실제 두 달을 계획해도 두 달에 끝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으니까 그래야 아마 두 달 반에서 적어도 60일에서 80일 사이 이 정도 기간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답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구성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시는데 조건 분석을 따로 해드리고 그리고 프리도 프리가 이제 다양한 프리들이 있는 경우에는 프리 1, 프리 2에서 이제 최대한 강의의 어떤 내용들이 녹아 있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대안적인 프리법들 여러 가지 프리를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 입체적인 해설을 좀 제시를 했다라는 거 단순히 이제 문제 해설만 제시한 게 아니라 조건을 어떻게 분석하고 개념을 어떻게 연결하고 프리법을 어떻게 떠올리면서 그런 걸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프리법들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좀 입체적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거 아무래도 킬러 강좌인 만큼 해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조금 더 공을 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뭐 꽤 오래된 강좌거든 전통과 역사가 있는 킬러 강좌인데 제 이름을 쓰는 강좌이기도 하고 어쨌든 물리학은 상반기 6월 모평 이전에 준킬러 킬러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후반기에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킬러 후지엽의 관점 물론 이제 먼저 쉽게 쉽게 점수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하고 킬러를 나중에 하자 뭐 이런 관점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고득점으로 가는 길이 좀 더 후반기에 험난해질 수 있다.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개념 기출이 어느 정도 끝난 직후에 짧게는 6평 길게는 9평 전까지 우리가 준킬러 킬러 많이 봐야 뭐 한 대여성문학 나올 수 있는 주제인데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등급을 결정해버리거든요. 그 주제를 확실하게 점검하고 가자 라는 의미로 이름을 걸고 제작하는 킬러 엔제고 올해는 어쨌든 올해는 버전 1.0 2.0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뭐 이게 넘치죠 사실은 전체 360문항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사실 올해 제가 이제 발간 예정인 이미 이제 발간된 강좌도 있고 발간 예정인 그 엔제들을 성격이 다 다릅니다만 그런 엔제들의 총 문항수를 따지면 거의 뭐 천몇백개 가까이 될 거야. 실전 문제만 어마어마한 양의 문제 뭐 모의고사 빼고도요. 제가 아마 실전 문제만 올해 2천 문제도 넘는 굉장히 많은 양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할 텐데 뭐 문항이 많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문제가 부족해서 자꾸 여기저기 뭐 뭐 현장이라도 다녀야 되나 또는 뭐 이거라도 더 사서 풀어야 되나 아니면 뭐 이강사 저강사 막 뭐 선생님들도 뭐 여러 개 그냥 동시에 막 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아예 여러분들이 안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제가 충분한 커리큘럼을 제공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그런 고민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여유 있게 적어도 컨텐츠가 부족해서 물리학 공부하는 게 힘들다라는 느낌은 없도록 제가 충분한 인프라를 깔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비급은 모래주머니 효과를 노리는 실제 출제 수준이나 예상 문제의 수준이 요 정도라면 그거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 하지만 예전에는 좀 이렇게 운영하다가 욕도 많이 먹었는데 충분히 이제 현실화하면서 모래주머니 효과와 실전성을 모두 추구하는 그런 킬러 엔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하고 제작을 할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시리즈가 또 계속해서 그러니까 버전 2.0은 5월에 아마 본격적인 제작이 들어갈 가능성 빠르면 4월 말에서 5월에 들어가서 6평전에는 완강을 해드릴 겁니다. 이것도 뭐 여름까지 안 가요. 제가 이제 시기는 이렇게 잡아놨지만 이때는 또 제가 1당 100 N제 또는 플란비 3권 이런 것들이 또 계속 개강을 하기 때문에 또 파이널 때도 D-Day 파이널 스테이지 그 다음에 뭐 지푸러기 뭐 등등의 제 또 실전 N제 커리큘럼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별 커리큘럼들이 워낙 넘치다 보니 짧게 짧게 완강을 빨리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만 가지고 충분한 실천력만 가지고 따라온다면 얼마든지 얻어갈 것이 많은 그런 커리큘럼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믿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버전 1.0에 대한 OT를 마무리 짓겠고요. 제가 또 여기서 전체적으로 기본비급 버전 1.0, 2.0을 아우르는 기본비급의 컨셉과 수강 대상, 수강 방법, 교재 구성 설명을 드렸지만 또 버전 2.0이 나오면 버전 2.0에 대한 좀 특화된 설명으로 한 번 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고민을 너무 뭐 깊게 하지 마요. 지금 나 킬러 해야 되는데 버전 1.0 개강됐는데 버전 1.0이 난 안 들었다. 그러면 버전 1.0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긴 이제 눈치 보죠. 버전 1.0이 개강을 해도 버전 2.0이 뒤에 나오는 거니까 더 좋지 않을까? 버전 2.0은 작년에 하던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신규 제작이나 다름이 없습니다만 괜히 또 그런 느낌이 있지. 세핑이 뭔가 더 끌리는 그래서 그걸 또 하고 싶어서 그걸 기다리겠다. 자기가 그냥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뭐 강좌 선택이라든지 수강 로직에 대한 고민을 너무 깊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강좌를 들어도 그걸 그냥 씹어먹을 정도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믿음을 갖고 따라오면 다 얻어갈 것들이 많거든요. 또 이게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 강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뭐 몇몇 찍먹을 선호하는 학생들 뭘 찍먹할까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도 그런 것들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자기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이 분명하다면 그걸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길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하면서 OT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강 때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